이베이이이이 DKBり בחι 근데 골프도 좀 운동 되나요 골프라도 칠까? 어어... prince 체력이 너무 딸려 진짜 너무너무 힘든 아 옛날에 내가 아냐 우리 엄마 골프 치고 다니는데 따라갈까? 거기 사장 거기 골프 우리 엄마 가는 골프... 거기 사장님 아들이 내 팬이라고 하더라고 거기로 다니면 공짜로... 공짜로 오바고 뭐가 좀 좋지 않을까 추천을 알려주지 않을까 수영은 하기 싫은게 제 몸이 너무 더러워요 비매너임 수영장에 내 몸 노출시키는거 자체가.. 아이씨 이 새끼 뭐야 아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 이씨 저 말을 두개를 박네 나한테? 아이씨 아니 이새끼들 뭐야 왜 먹어 이씨 돈 아끼려는거 오소찌찌 아 돈 아끼려는거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이쁜 누나들 많이 오는 시간 알려달라고 해서 그때 가가지고 운명적인 만남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거고 뭐 그런거죠 나도 팬이 하는대로 가고싶지 장사 잘되라고 가가지고 좀이라도 좀 뭐라도 사면은 도움 되니까 서로 도움 되니까 아이씨 이 시발 또라이새끼 아니야 이거 꺼져 어이 미친놈이네 이거 야 좀 와줘봐 달리야 릴씨 해줬잖아 정글러 세끼들 빡 리씨 해준거 다 까먹는다니까 정글들면서 옛날에는 씨발 정글러들 리씨 해주면 트베아씨 해주면 감사합니다 어 이러고 리씨 빡세게 해주세요 이런거 기본이었는데 진짜 잘못됐어 세상이 어? 그사람이 다이빙이나 들어가서 거제발자라 이런식을 pilgrimage 하라고 하셨잖아요 야 알까? 이 스킬 다 때려 병신 뭐라는 거야 이 시놈아 내가 무슨 물지 수영장 가면 오줌 싸서 안됨이야 내가 뭐 초딩이냐? 내가 무슨 수영장에서 오줌을 싸 그거 어른데서 해도 재밌어 아 진짜 역겹네 저건 좀 그건 아니지 근데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면 그 아기들 많은데 들어가기 싫긴 해 최소 한 명은 쌌어 거기 이미 오염돼있어 거기 아 잡아야 돼 얘들아 뽀삐야 뽀삐야 이거 봐야돼 아 뽀삐야 어 다 잡아 다 잡아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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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아 왜 안사져 아 상이 넋가하네 아 민병대 풀렸네 아 진짜 프리징 좀 해줘 이거 죽는 안이 있어도 여기 위치 고정해 아이씨 죽어 그냥 아 이거 좀 심했나? 미안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라 아이씨 아 왜 이렇게 못먹냐 어어? 아 진짜 잠깐만 아니 뭐야? 버그야? 어? 아 슬슬한 일곱마리 놓친거 같은데? 아 룰러님 미안합니다 장난이죠 아라 씨발 선 넘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안 먹어지냐 아 ㅅ 아 하 아 무엇이냐 하 하 아니 하 어 야 이거 칠 수 있는데 비애고가 그만 가야돼 그만 가야돼 오케이 됐어 아 뭐해 아 뭐해 아 이 새끼 뭐해 병신인가봐 아니 어떻게 아니 신지다가 바트먼트 삽질을 몇 번을 했는데 162를 쳐박냐 진짜 대단하네 어? 야 하나도 안죽어? 하나 죽었네 에이스 야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아 달리야 좋았다 나이스 아 씨 던졌다 쟤네가 이거는 아 룰루가 반속이 좋네 쓸만한 친구네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따아 이거지 야 히아나가 진짜 용바로 난타는 진짜 좀 말도 안 된다 밸류가 신지들 꼬리 좋아 낙대가 너는 진짜 뒤졌다 신지들한테 그거 해야겠죠? 나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와 뭐야 아니 와 아니 저기 뭐 장인대전 열었어? 아니 저 새끼 이 새끼들 뭐냐 와 좋아요 어어 자 여기 밀자 알아서 잡겠네 아 좋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없어도 이긴다고? 근데 그렇네 쟤네 뽀삐 잡을 딜이 없다 바르스 못 잡아자고 야 보급형 파카가 아니냐 애보다 파카가 낫네 뽀삐가 생챔으로 든든하게 저게 장군님이지 어? 아이고 아이고 뽀삐야 네 마음 안 알았는데 아아 아아 캐리 롬윙 그렇게 가는거 아니에요 예 아 인철씨 고마워요 인철씨도 그만 그만큼 좀 되네요 예 훈훈하네요 이게 저 사람들끼리 싸울수도 있었지만 제가 괴물지에 그것때문에 지금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 훈훈한 모습 저의 그거는 이걸 의도한겁니다 여러분 끝나고 막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 평화를 가돌아준거 예 내가 막 그냥 놀리는게 아니야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뭐 아 에반데 아 쉬발년아 왜 까불어 아 아 아 아 아 까비 뭐야 저거 어 아 못 막아줘 막아줘야지 인마 서포터가 어? 저거 욕먹을만 하자 저거 저거 서포터가 맞아줘야지 죽어야지 자기가 기본이 안 돼있어 아이씨 뭐야 아니 아니 왜이렇게 길어 이거 아 미친 아 이거 좀 엇간데 이건 아 죽어라 제발 아 야미 좋아요 야 야 야 흘리지마 아 좀 같이 들어갔잖아 아 진짜 오늘도 승리를 위한 탐젠 조언 감사합니다 제대로 보시네요 재방송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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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랭겐가서 CS먹고 다 먹어 개새끼야 그냥 왜 따지고 지랄이야 어? 다 드세요 그냥 솔렉가서 해봐 그렇게 게임 이겨 지나 어? 뭐야 뭐하냐?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잘 빨았다 지뢰! 아 늘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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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아! 지져! 와! 아니 컴힐 여전하구나 저 더러운 사기캐년은 아 이 시발년아 처.. 처먹던 거에요 어? 어? 왜 처먹던 거를 뺏냐 뺏을라 그러냐 어? 아니 우디르도 잘못됐어 너 우디르 장인 맞아? 우디르 이제 캠 먹어도 똑같애 야 들어가서 곰폼으로 한 대 때리고 거북이 폼쓰다 다시 곰폼쓰고 도망가는 끝이야 그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? 아니 팩트라니까 이거 두꺼비 먹어 두꺼비 아니 아니 나를 쓰레기를 만들래? 아니 원딜이 먹는 거 맞는데 어? 이게 그거야 이게 선동이야 이게 이게 선동가 날쪼라고 아이고 아니 우디르가 원래 유통기한이 와요 우디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가자 가자 그렇지 알리야 좋았다 아 이 새끼 놀릴라 그랬는데 큐 짜증나게 써가지고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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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들 잘하셨어요 베인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직수로 점수 올리는 게 자존심이 뭐가 문제지 도대체? 이 녀석 전적을 한번 볼까요? 아 이 새끼들 시비를 하면서 야 베인아 너도 전적에 방관시비를 있잖아 시발려나 지는 어? 날먹 아 뭐야 이거 유미 뭐임? 유미 아 진짜 역겹네 어? 유미 해놓고 무슨 시발 직수원디를 하느니 마느니 자존심을 어? 어? 주제 파악하세요 베인님 네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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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야 참지마 봐 이게 백핀 찍었을 거 아니야 이리와 편해지자 그렇지 갈까? 어? 반드시 적중한다 최대한 승력치 타고 흐흐흐흐 그렇지 그렇지 흐흐흐 안녕하십 이리 탈론 개털지 않나? 그래 위치야 그래 어 그래요 좋아요 아 뭐야 이거 아 아니 오케이 카이팅 지렸고 아 나한테 왜 이래 어? 진짜 미친년이네 저거 아아 아아 야 나도 미드가드 밀어야겠다 이제 아 이럴거면 서렌하지 시간 빌게이친가봐 빨리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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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